너무 청명하다 날씨 너무 좋다 오늘도 쪼파를 뽑으러 갑니다 짜잔 저쪽도 쪼파 호박이 비싼 이유는 호박 덩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호박이 못생겨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쪼파 쪼파가 언제까지 나오냐고 물어보시는데 김장철 쪼파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사과비추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맛있겠다 침도 안 부었는데 대추나 따먹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슥슥해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다가 이따 먹어야지 이따 가르침 이따 가르침이다 많이 먹었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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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이따 이씨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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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반대쪽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허투선 가는 길이 잠겼어요. 봐요. 진짜 섬이 됐어. 그쵸? 비 엄청 많이 왔어.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우리 집에서 보는 용화산. 너무 멋지다. 여기가 바로 코앞이 정상인데 한번 가야지. 너무 멋지죠? 음. 오빠는 호박 다른 중. 요 아래가 호박밭이에요. 나는 쪽파를 뽑으러 가겠습니다. 쪽파 뽑으러 가자.